안녕 안녕 현둥이들 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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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운 이모티콘을 또 다들 귀여운 이모티콘을 사용하네요 다들 잘 지내고 있었어요? 여둥이들 오빠가 보고 싶어서 못 지냈어요 아니 근데 이모티콘이 너무 귀여운데요? 우리 여둥이들 저녁은 먹었어요? 방금 민기가 라이브에서 잘 지냈지 다행이네 민기한테 고맙네요 먹었어요 배고픔 저녁을 안 먹었다니 얼른 저녁 챙겨 먹어요 완전 많이 먹었지 회 먹으러 왔어요 오 아니 지금 회를 앞에 두고 제 보이스팝을 듣고 있는 거예요? 당연하.. 당연해요 고마워요 그래도 이렇게 밥 먹을 때는 잠깐 보이스팝 약간 옆에 살짝 이렇게 좀 두고 밥 맛있게 잘 먹어줘요 우리 여둥이들 약간 이모티콘 쓰는 재미로 약간 채팅하는 거 같은데요 여상아 소파 왔냐고요? 왔죠? 지금 저희 숙소가 완전 180도 달라졌습니다 지금 거실이 지금 TV랑 소파랑 잘 이렇게 돼 있어요 오빠는 저녁 먹었어요 먹었죠 오늘 촬영하면서 또 이제 뭐 먹는 것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잘 먹고 왔습니다 오빠 오늘 뭐 했어? 오늘도 촬영했어요 오늘 하루종일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무슨 촬영이냐면 그거는 나중에 또 컨텐츠로 이제 재밌게 또 봐주면 좋을 거 같아요 지금 혼자야 혼자는 아니고 뭐 매니저형도 있고 윤호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상아 나 산인데 우리 컴백 언제더라 산인데 닉네임이 너무 다른데요? 여상 오빠 일본 잡지 샀어요 그랬구나 고마워요 여상이 오빠 소리 좋아하는구나 나도 오빠라고 불러도 되니 아니 뭐 막 오빠라는 소리를 이렇게 막 좋아하는 그런 거 아닌데 뭐 어떻게 불러도 다 좋은데 그냥 뭔가 저를 부르면 그냥 뭔가 저를 부르면 부를 때 오빠라고 부르더라고요 뭐죠? 어느새 내 나이가 이렇게 저는 형님이라 하겠습니다 형님 이것도 괜찮은데요? 암튼 어떻게 불러도 전 좋아요 오빠 오빠 나 지금 과제에 쫓겨서 잠이 부족해 살려줘 과제 그래도 과제도 약간 좀 이렇게 자면서 또 쉴 땐 쉬면서야 이게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형아 나 햇몽이야 귀여운데요? 귀여운데요? 오라버니 수능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? 수능 공부요? 음 글쎄요 저도 학창 시절에 수능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봤는데 어우 이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뭔가 말을 이렇게 못 할 정도로 너무 다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봐가지고 친구들이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음 음 저는 그때 물론 수능 공부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때 이제 이제 또 이 또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는 제가 뭔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기에는 제가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음 이상형이 뭐야? 음 음 이상형 제 이상형은 그 여둥이라고 있는데요 네 그 여둥이가 제 이상형입니다 아니 내 대답을 어떻게 이렇게 예측을 미리 했지? 오빠 저 오늘 대학 합격했어요 어이구 축하해요 어 대학 대학 합격했을 때 제가 진짜 아쉬운 게 제 친구들 이제 대학 합격했을 때 리액션을 못 본 게 진짜 아쉽더라고요 그렇게 엄청 열심히 공부하던 친구들이 딱 그 대학 합격했을 때 모습을 뭔가 옆에서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한창 또 이제 이제 데뷔하고 바쁘게 활동하느라 그 모습을 못 본 게 아쉽더라고요 아무튼 너무 축하합니다 여성이 옛날에 야간 비행 뮤비 찍다가 수학 문제 푸는 거 생각나네 지금도 풀 수 있어 간단한 거는 진짜 간단한 거는 풀 수 있죠 음 어머니께 다시 수업 받자 어머니께 다시 다시 수학을 그 음 근데 그때 옛날 당시에 어머니한테 수학을 배웠을 때는 이제 저의 집중력과 체력과 또 어머니의 체력이 한창 또 이제 좋을 때여가지고 그 시너지가 났던 거지 지금 배우려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께서도 잉? 지금 지금 수학을? 막 이러면서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 너무 춥지 않았냐고요 맞다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부터 좀 춥더라고요 물론 오후 되니까 이게 다시 더웠는데 우리 어둥이들 진짜 내일부터는 아침 출근하거나 등교하거나 뭐 암튼 아침에 외출할 때 진짜 외투 잘 챙겨야 돼요 이게 춥더라고요 거실은 다 어... 어멜 어? 그니까 거실은 다 뭐 이렇게 세팅을 했냐 라는 말인 것 같은데 어 맞아요 지금 거실 완전 좋아졌습니다 집들이 시켜줘 아 집들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우리 어둥이 우리 어둥이라면 근데 대신에 거실만 봐야 돼요 음 아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제목만 안 보면 됩니다 음 거실 빼곤 더러워 더러운 건 아니고 어 그냥 어 이렇게 그런 거죠 뭔가 제일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랄까 음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여성이 방 보면 안 된다고 한 거 사과해요 나한테 흠 아니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약간 뭐 예를 들면 뭐 설날이나 뭐 추석에 이제 이제 뭔가 이제 막 자기 집에 우리 가족 집에 친척분들이 이제 오는데 이게 친척분들이 집을 보는데 뭔가 이제 거실 이렇게 잘 돼있는 거실 모습 봤으면 좋겠고 내 방은 아무리 가족이지만 음 내 방만큼은 뭔가 약간 안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그런 마음이죠 음 나는 방문 닫아놔 어 근데 방문 닫아놔도 이게 뭐 사촌 동생이나 뭐 이제 좀 친한 이제 뭐 사촌 형 뭐 누나 뭐 언니 뭐 오빠 이렇게 있으면 어쨌든 이게 방이 보여지지 않나요? 여성이 삼촌 이게 뭐야 와장창 음 어 난 누가 우리집 올 때 30분 전에 급하게 청소함 헉 그래도 청소를 30분 만에 하는 것도 진짜 능력인데요 저는 이제 평균 진짜 1시간은 잡아야 됩니다 음 아니 근데 어쩌다가 갑자기 방 얘기가 나왔지? 난 청소왕임 청소해줄게 아니요 우리 여둥이한테 그런 힘든 일을 맡길 순 없습니다 내일 에이티즈 생일이야 맞아요 내일 드디어 에이티즈 또 생일입니다 음 또 내일 또 저희 또 에이티즈 생일이기도 해서 오늘 이렇게 팝을 맞죠? 내일 뭐 할까? 글쎄요 뭐를 할까요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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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여섯 살 축하해 고마워요 벌써 벌써 6주년이라니 마음만은 아직 1년차 1년차 1년차인데 시간 빠르다 그쵸 시간이 진짜 너무 빠른 거 같아요 우리 80회도 만나야지 아 그럼요 저는 80 80주년 때도 이제 그때도 이제 뭐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킨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또 여둥이들 잘 지내나 하면서 네 그러고 지낼 겁니다 흠흠 흠 흠 흠 흠 흠 내 환갑잔치에 블로리아 틀거야 얼마 안 남았다 흠 고마워요 음 음 무병장수의 오빠 고마워요 음 우리 에이틴이도 네 우리 여둥이들도 무병장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에이티즈는 내 아이와 동갑 어 그렇구나 음 음 흠 흠 오 에이티즈의 세계관은 한편의 영화와도 같아요 영화가 어느정도까지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? 흠 글쎄요 어느정도 나왔을까요? 이게 또 우리 또 여둥이들 또 에이틴이들 또 에이틴이들의 추측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구요 아 세계관 막 이제 끝나간다 아니다 세계관 끝나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지만 끝나는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많긴 한데 근데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? 여성이 또 세계관 잘 모르잖아 아니 그래도 제가 우리 아니 저 잘 알아요 그래도 제가 그래도 우리 여둥이들 보다 유일하게 더 잘 아는거 에이티즈 세계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게 애초에 옛날부터 그 데뷔할 때부터 이미 그 이미 다 이제 모여서 설명 듣고 어떻게 된다 하고 이제 뭐 이제 앨범도 진행될 때마다 뭐 이렇게 진행된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듣습니다 진짜예요 저희 막 뭐 파일 같은 것도 막 받아가지고 읽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조금 설명해보세요 근데 이게 설명하려면 진짜 끝이 없어요 진짜 좀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런 이걸 딱 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우리 에이티니가 우리 여둥이들이 와 이 세계관을 진짜 다 이해하면 와 정말 오 약간 진짜 한편에 이거는 영화로 나와도 재밌긴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음 오빠 세계관 파일 공유 좀 에어드랍으로 보내줘 아 에어드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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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아무도 이게 안 떠가지고 미안해요 이게 뜨면 보내주려 했는데 아무도 안 뜨네요 음 음 음 오빠 오늘 운동하는데 너무 힘이 안나서 땡스 들었는데 하라는 운동 안하고 춤췄어 잘했어요 원래 춤도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 음 금인패 때 에어드랍 해주라 아 이제 페스티벌 할 때 무대 위에서 이제 제가 마이크로 아 저기 진행 도중에 죄송하지만 저기 여둥이들 하면 이제 여둥이들이 네 이렇게 대답해주면 아 그 에어드랍 원하시는 분 여기 있으셨죠 다들 에어드랍 켜주세요 이거 보내고 진행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음 쫓겨나겠는데요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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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대기실로 이제 갈 것 같은 느낌이 갤럭시는 울어 아 그렇네 이게 에어드랍 에어드랍은 또 아이폰만 되니까 그럼 공평하게 안 하고 무대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흠 흠 여성아이 단어를 발음해봐줘 바 힙 악 아랍어 단어인데 사랑한다는 뜻이야 오 이렇게 또 하나 좋은 단어를 또 알아가네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바 힙 악 맞나? 오빠 새우 새우로얄 뉴로얄 읽어봐 새우로얄 뉴로얄 이게 뭐죠? 약간 발음 테스트 그런 건가? 새우로얄 새우로얄 뉴로얄 내가 보기엔 이거 듣고 있는 여둥이 중에 지금 나 저 따라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새우로얄 뉴로얄 어 다른 사람이 많구나 발음 테스트구나 여성아 내일은 뭐해 또 내일은 또 뭐 촬영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내일 6주년인데 나 시험 봐야 돼 어 아이고 또 이제 물론 이게 모든 여둥이들이 다 함께 이렇게 즐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쉽네요 이게 또 시험은 또 제가 시험 보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서 대신 시험 열심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00점 100점 받으세요 여둥씨 어 우리 여둥이가 응원을 해주네요 여성아 등산 좋아해 등산 많이 해본 적은 없는데 좋아해요 약간 산 속에서 이렇게 등산하는 거 좋아합니다 에이티즈가 6주년인데 나는 왜 출근해야 돼 오빠가 와서 혁명해줘 그래서 직장이 어디 위치에 있죠 제가 잠깐 사장님과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도 와줘 가야될 회사가 점점 많아지는 느낌 그냥 다 부셔줘 이게 그냥 다 부셔버리면 네 제가 이제 잡혀갈 수도 있어서 음 여성아 나 지금 수련회 와서 몰래 듣고 있어 아 수련회 와 너무 오랜만에 들어봐요 수련회 약간 몰래 듣고 있다는 말은 핸드폰을 또 안 냈다는 얘기겠죠 음 약간 그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이제 잘 때 이제 친구들끼리 막 떠들다가 이제 교관님 이제 문 갑자기 벌컥 열고 이제 들어오면 바로 반응 속도 엄청 빨랐거든요 친구들이 문 열리자마자 바로 이제 누워서 이렇게 눈 감고 자는 척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차마 그 문 바로 앞에 가 이제 신발장 쪽인데 그 신발장 쪽에 있다가 그 문이 순간 열리니까 차마 자기 자리까지 못 가고 그 신발장에서 누워서 자는 척 하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들켜가지고 네 다 같이 이제 막 오리걸음 좀 하고 네 그랬던 기억이 좀 있네요 음 네 제가 봐도 신발장에서 자는 척은 좀 음 좀 이게 들키기 좀 쉬웠죠 음 음 아무튼 그런 추억이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수련회 가면 또 그런 재밌는 추억 친구들이랑 잘 만나 잘 만들고 네 왔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학창 시절에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진짜 돌이켜 생각하면 진짜 특별한 음 추억이죠 여성이는 수학여행 갈 때 어디로 갔었어 어디로 갔었더라 뭐 중학생 때는 어디로 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막 이제 많이 가는 가는 데 있잖아요 주로 이제 많은 학교에서 이제 주로 가는 데는 다 가본 것 같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진짜 특별했던 게 그래도 이제 수학여행으로 이제 해외에도 가보고 친구들이랑 음 음 그래서 되게 음 특별한 경험을 많이 했었죠 음 음 어 너무 이제 이제 학교가 너무 고마웠죠 그때 이제 너무 특별하게도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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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외 수학여행으로 가는 또 경험을 또 하고 와서 음 음 되게 좋았습니다 음 또 친구들이랑 이제 거의 한 학년 전체가 이제 다 왔다 갔다 하니까 어 되게 신기했어요 음 아 맞아요 제주도도 중학생 때인가 제주도도 갔다 왔습니다 음 네 그랬어요 음 음 음 음 음 음 네 그랬어요 음 음 음 음 오빠 돌아갈 수 있으면 학생때로 돌아갈 거야 음 글쎄요 뭐 학생 때도 진짜 좋은 추억들이 많지만 지금은 이제 함께하는 이제 여둥이들도 많고 에이틴이도 많고 뭔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멤버들도 있고 그래서 굳이 돌아가진 않을 거예요 음 음 뭐 진짜로 돌아갈 일은 막 과거로 약간 약간 영화처럼 막 그럴 일도 없겠지만 음 로또 번호 외우고 갈 수 있어도 로또 번호보다 저는 로또 번호보다 로 어 뭐야 로또 번호보다 그래도 우리 여둥이 에이틴이 를 만난 게 더 로또 보다 더 대박인 일이죠 어? 의도치 않은 발음 테스트가 되는데 이 로또 번호라는 게 발음이 안 되지? 어 음 오늘 멘트 좀 제법인데 제가 평소에 어떤 멘트를 했길래 우리 여둥이들한테 멘트 칭찬을 음 음 로또 번호 외워서 여둥이한테 알려주면 이게 진짜 로맨틱한 거야 오빠 아니 근데 제가 진짜 아 지금 로또 번호를 미리 외워서 과거로 돌아간 다음에 우리 여둥이들한테 미리 로또 번호를 알려줘야겠다 하고 외우고 과거로 가서 데뷔를 했어요 데뷔를 하고 이제 막 뭐 이제 우리 여둥이들 만날 이제 뭐 팬사인 했대 아 저기 여둥아 사실 나 미래에서 왔는데 내가 로또 번호를 외워왔거든 일단 일단 내가 번호 알려줄 테니까 어 저기 거기 어 거기다가 받아 적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음 약간 어 이제 팬 이제 우리 에이딘이 사이에서 소문이 좀 이상하게 나지 않을까 어 어 여사 여상이 처음 만났는데 갑자기 로또 번호를 알려줬어 뭐 이런 식으로 선재야 선재야 소라 여상이 까먹겠지 사실 맞아요 제가 봐도 까먹을 것 같아요 다 외우다가 이제 어 잠깐만 뭐였더라 약간 이렇게 될 것 같긴 해요 음 음 흠흠흠 다시 태어나면 에이티즈하기 vs 에이티니하기 그래도 에이티즈하기가 더 좋아요 음 만약에 우리 여둥이들이 다시 태어나는데 우리 여둥이들이 에이티즈로 데뷔해 있으면 제가 제가 에이티니 하겠습니다 음 음 저도 에이티즈 할래요 오 지금 약간 에이티즈가 되고 싶은 우리 여둥이들이 많군요 하지만 에이티즈가 된다면 거쳐가야 할 관문이 많습니다 일단 연습생 때 체력을 좀 많이 길러놔야 되고요 그리고 데뷔초 때는 좀 춤을 많이 과격하게 열심히 춰야 되고요 음 표정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음 저 할 수 있어요 눈 뒤집기 맞아요 눈 뒤집기도 에 에 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마워요 음 또 이게 또 해외에 또 에이티니가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음 음 오빠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쪽지 쓰면서 해외몬 전파 중인데 다들 귀엽다고 해서 내가 더 뿌듯해 어 저도 좀 뿌듯한데요 해외몬을 귀엽게 봐주다니 친구들한테 대신 고맙다고 좀 전해주세요 나 왜 지금 들어왔지 왜 지금 왔지 그래도 지금이라도 와줘서 고마워요 흠흠흠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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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흠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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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흠 흠 흠 어 오빠 오늘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 아침 6시 아 일어난 건 5시 20분 그 정도에 일어났습니다 6시에 출발이어서 일단 근데 또 6시에 출발이라고 제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운 입고 나가는 건 또 아니어서 한 5시 20분 정도에 일어나서 씻고 아침 6시에 맑은 정신으로 정신은 맑았지만 눈은 감은 상태로 이제 또 헤어 메이크업을 하러 갔었죠 흠흠 흠 안 피곤하냐고요 뭐 물론 이게 아예 안 피곤하다 그러면 흠흠흠 흠흠 뭐 이제 조금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내일 또 우리 에이티즈에도 6주년 또 생일인데 또 우리 어둥이들이랑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려고 왔죠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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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뿌듯해하니 이게 얼마나 뿌듯한데요 우리 여둥이들이 또 좋아 이렇게 소통할 때마다 이렇게 뭔가 다들 Mirella Analytics conte 흠 되게 뿌듯합니다 여성아 운동하면서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또 즐거운 운동 되시길 바랄게요 오빠 덕분에 운동만 하던 내 삶이 행복해졌어 다행이네요 또 이게 운동을 하면서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으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없죠 이거 이모티콘이 너무 귀엽다 근데 약간 뭔가 더 다양하게 이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또 햇몽이 햇몽이가 지금 되게 귀엽네요 되게 다양한 게 많았구나 약간 멋있는 그런 건 없나? 멤버별로 두 개씩 있어 뭔가 더 다양하게 나오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오빠 나 머리하려고 하는데 머리색 추천해줘 아 추천해줘 머리색 어떤 게 좋을까나? 뭔가 내 머리색 말고 이제 다른 사람 여둥이나 에이틴이가 머리색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되게 고민이 많아집니다 여상이 미친폼 색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그래도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스케줄 뭐 무대에 거의 무대나 스케줄 촬영을 위주로 가는 사람이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약간 중화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그 미친폼 머리 염색을 하고 회사를 간다 혹은 학교를 간다 그러면 음 한 한 2주일 정도는 아니 3주일 정도는 아니 4주일 정도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냥 머리는 또 자기 취향이어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머리 하는 게 제일 후회도 없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암튼 아이고 암튼이라고 딱 얘기하면 뭔가 끊기는 느낌이네 자 암튼 자 우리 또 내일 또 6주년 또 에이티즈 6주년인데 또 우리 우리 어둥이들 또 생일 전에 또 물론 에이티즈 생일이지만 에이티즈 생일 전에 이렇게 다들 잘 지내고 있나 또 궁금해가지고 잠깐 이렇게 들렸고요 음 건문 카오 하자 어 맞아요 자 열대가 된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건문소 오픈 두둥둥 자 오늘도 건문소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추천 받아요 아니 건문소를 열었는데 검은소를 열었는데 갑자기 이모티콘이 이렇게 요즘 구호 참 어렵다 맞아요 요즘 구호 정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만.. 조만간 뭔가 이 약간 이제 이 끝 인사하는 방식을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음 안 돼요? 구호 안 하면 너무 허전해요 어 일단 알겠습니다 가을 지나면서도 오빠가 내 마음에 남아있을 거야 아이고 고마워요 여성아 여성아 오늘도 잘 지낸 것 같아서 다행이다 날씨는 더 추워질 텐데 감기 조심하고 오늘의 구호는 겨울로 향할수록 여성이와 여둥이의 사랑은 뜨거움 일단 갑자기 괜찮은 게 바로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일단 이렇게 후보로 진짜 후보로 정해놓고 좀 더 볼게요 여성아 여둥이 6주년 축하해 영원히 상사상애 하자 우리라면 할 수 있어 고마워요 음 여섯 살 미리 축하해 언제나처럼 여성을 사랑하는 여둥이가 고마워요 벌써 6주년이라니 기쁜데 시간이 한편으로는 정말 빠르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내가 지렁이라면 아직도 날 사랑할 거야 당연하죠 우리 여둥이가 지렁이라면 제가 약간 흙 좋은 데다가 완전 흙 너무 좋은 데다가 이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살라고 제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 아무튼 다음 음 진작부터 만나고 싶었던 에이티즈 6살 축하해 7년째도 우리 평생 함께하자 물론이죠 저는 70주년도 같이 할 겁니다 음 학원에서 졸다가 강의실에서 쫓겨났어요 눈물 주룩주룩 여둥이와 여성이는 모두 졸지 말자 아냐 여성 오빠는 졸리면 자요 여둥이들도 그냥 자요 난 모르겠다 이제 아니 잠깐만 이거 너무한데 그럼 아무리 그래도 어 이게 진짜 이게 사람마다 이 졸림의 정도도 다 다른 건데 너무한다 우리 당당하게 다시 들어가요 공부 공부 다 할 거라고 음? 아니 이게 또 이게 졸리다고 이게 쫓겨내면 이게 어떡해 이게 너무하네요 음 약간 제 고 저 고등학생 때는 막 졸리면 쫓겨내는 건 없었고 오히려 이제 맨 뒤 그 책상 맨 더 뒤에 약간 사물함 앞쪽에 높은 책상이 일자로 쭉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졸리면 이제 잠 깨라고 거기 서서 이제 있으면 잠 깨잖아요 그래서 서서 이제 책상을 서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키높이 책상 어 그런 거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다음 나는 거기 담요 깔고 누워서 잤어요 그 책상 팔씨름용 아님 아 팔씨름하게 되게 좋게 돼 있긴 하죠 6주년 축하해 그 모든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 함께할 시간이 더 길겠지 너무 사랑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 내 인생에 나타나줘서 고마워 어이구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음 음 약간 오늘따라 감동적인 멘트가 좀 많은데 오늘따라 진짜 감동적인 멘트가 많네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멘트 있고 좀 멘트가 길어지면 이제 눌러서 봐야 그 아래쪽이 보이는데 이제 약간 멘트 이렇게 중간에 끊기게 이렇게 적고 어? 뭐지? 더 길게 적었나? 하고 이제 들어가면 마지막에 여상이 말티즈 이렇게 돼 있었던 게 약간 많았는데 어? 오늘은 약간 감동적인 멘트가 많네요 음 음 저 방금 퇴근하고 이제 왔는데 바로 검문소라니 으악 6주 전 축하해요 늦게 승선했는데 여상이 덕분에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었어 항상 고마워 어이구 또 늦게 승선한 지 얼마 안 된 또 여둥이구나 걱정 말아요 이미 승선에 있던 우리 여둥이들이 잘 챙겨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여둥이들 하쿠나 마타타야 당연하죠 음 오빠 덕분에 오늘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 고마워요 오늘도 수고했어 6살 생일 축하해 우리 영원하자 어 고마워요 어 어 잠깐 아 끊긴 게 잠깐 전화가 왔어가지고 음 잠깐 끊겼습니다 바로 끊어버렸어요 음 음 어디보자 좀 더 내려서 6주년 6주년 16주년 60주년 60주년까지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우리 여둥이들도 항상 건강하길 바라겠습니다 음 음 음 흠흠흠 어 음 자 그러면 내일이면 에이티즈 6살이고 에이티니 5살인데 반말해도 되나요? 어 반말해도 됩니다 음 저는 어떻게 말을 하든 음 다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구호는 겨울로 향할수록 여상이와 여둥이의 사랑은 뜨거움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할게요 어 저기 저기 어 이게 실명을 말을 못해서 하는데 여기 써 써주셨네요 어떤 여둥이가 겨울로 향할수록 여상이와 여둥이의 사랑은 뜨거움 네 흠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자 자 아니요 방금은 전화온게 아니라 네 그냥 인터넷이 좀 불안정해서 끊긴거에요 흠흠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오 오 오 오 오 하하하 고마워요 아 저도 외쳐야죠 겨울로 향할수록 여상이와 여둥이의 사랑은 뜨거움 네 암튼 또 겨울이 왔는데 또 뜨거움이 우리 여둥이들 우리 뜨거움이 우리 여둥이들 곁에 항상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아시죠 자 내일 아침부터 따뜻하게 외투 챙기고 따뜻한 옷 입고 찬 거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요 또 이럴 때 감기가 진짜 잘 걸리니까 우리 여둥이들 감기 안 걸리게 건강 잘 챙겨줘요 암튼 오늘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맙고 6주년 또 축하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지금 저와 다른 시간대를 보내는 우리 여둥이들도 우리 여둥이들도 같이 축하해줘서 고맙고 또 좋은 하루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내일은 행복한 날이니까 내일 또 볼 수 있으면 우리 또 봐요 우리 여둥이들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맙고 다들 비타민 잊지 말고 잘 챙겨드시고 저도 많이 사랑해요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안녕 안녕 다들 이따가 잘 자요 안녕 뿅